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손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중허추구맨입니다. 오늘은 해물왕자님과 함께 해물왕자님 뒷산으로 채집어왔는데요. 지금 수행에 사슴풍뎅이가 붙여놓은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렇게 많아요. 와 진짜 상관아니다. 여기만 있는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한마을이 또 있죠. 여기도 있네요. 날라말랑말랑하는데 해물왕자님은 지금 다 아주 산으로 플랫발로 바쳤고요. 여기 남아서 사슴풍뎅이 따큐멘탈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른툰에 따큐멘탈을 찍고요. 날라온다! 안찍혔납!! ком이 손에서 떨어져있어서 지금 장수야보를 마가고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따라 하시면 안되네요 지금 이게 액션캠이 손자리가 길어가지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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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잘가아à sodio 육анов에서 남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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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밤에 버드나무에도 수액의 하선붕댕이가 수컷이 두 마리가 머리를 바꿔 먹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충빠!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